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리그 공모대사 윤두준의 소속도인 이수기 후렴 그리고 팬들분들을 위해 선수의 땅땅 사물과 함께 경기 시작전 참여신던 혼자 이벤트 당첨자가 넘으면 예정입니다. 관중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뛰어난 호락을 보는 MVP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회는 한영랭 김종준 드림장에서 선수해 보시겠습니다. 한영랭 K리그 스타 윤두준의 김지성의 MVP는 팀 박지성팀의 7번 박지성 수신입니다. 한영랭 K리그 스타 윤두준의 김지성의 MVP는 팀 박지성 수신입니다. 한영랭 K리그 스타 윤두준의 김지성의 MVP는 팀 박지성입니다. 한영랭 K리그 스타 윤두준의 김지성의 MVP는 팀 박지성의 MVP의 일상 ciao!